자 우선 여기 주변 우선은 좀 더 둘러봐야겠습니다. 아 또 해가 지고 있어 지금 큰일났네 이거 여기서 뭐 발견된 것만큼 없어요. 화산지대에 혹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나? 아까 전에 쿠르븐 같은 거 화산지대가 아까 여기 주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화산지대에 한번 다이아몬드 있나 섞어봅시다. 어이씨 저저저저저 어이씨 갈치가 무서워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해가 지기자 빨리 처리하겠습니다. 아하 여기요 아 젠장 이럴때 또 탄소야 으아 미치겠네 어휴 산소가 부족해 그쵸 여기 한번 살펴볼까 은 은 집었구요 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다이아몬드 발견할 수 없네 일단 돌아갑시다 오와야야야야야야야야 으씨 이럴댕 아아 저기있던 저기 갈치가 오우씨 사람의 심장을 완전히 쪼그라두게 하네 어우우 아 저 갈치녀석 진짜 이런 배터리도 얼마 없지않아 아아 빨리 돌아가자 아아 미치네 진짜 으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막힌다면 큰일났죠 예 큰일나요 우선은 뭐좀 막 먹자 아 데려 먹힌다 피퍼 예 뭐 뭐 됐고 뭐 그냥 뭐 그냥 뭐 대충 들으세요 예 그 이상은 더 이상 들 수 없을던건데 어 오케 이정도 되겠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흠 음 또 종략거 이쪽에 있죠 예 우선은 배터리 배터리 갈아주고 어 그리고 배터리 남은거 지금 왜 배터리 백프로 된거 이것저것 왜 넣어놓고 어 어 하아 좀 더 멀리 가고 싶은데 멀리 가려면 그런 기색도 없으니까 큰일났네요 예 아까 제가 씨모스도 보니까 에티타늄 주개도 있다라 필요한다고 했었죠 예 아까 제가 그 건설 장비 내가 만들어놨던데가 있었던거 같애 어 어두워가 잘 안보이겠네 일단 낮이 될 동안만이어서 사냥이라도 하고 합시다 예 사냥을 좀 해야죠 나도 사냥 안하면은 좀 힘드니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사냥을 이제 빨리 빨리 해주고요 여기 기지 주변에 나오면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기지 주변에 뭐 여러가지 있는지 없는지 어 어 오시 오리 도망가 도망가는 것도 이제 재주가 있는가 오우시 오우시 도망가는 것도 다 재주인가봐요 에 그쵸 잡는 것도 이제 재주가 되어 하고 됐어 일단 됐고 다음엔 좀 보관할거 보관좀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은광석 아니 은 금 서경 구리는 나중에 써먹어야겠고 아 아니 으 으 으 으 으 고철같은거 더 얻고싶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사정못했고 굴렁에 오.. 오..씨.. 으아아..이란 폭파공격 여기서 예.. 막.. 거기에 등지가 있을 줄 몰랐네 그래서 진짜 피했죠 자 일단 다시 이제 해가 떠오르고있네요 어휴.. 아! 자 그러면은 아깐 저기 좀 더 가봐야겠죠? 오 오오! 또 갈치? 안돼! 갈치한테 물리면 엄청 없습니다 말이야! 으으으으!!! 갈치가 싫어 갈치 싫어 갈치 싫어 갈치 싫어 갈치 싫어 갈치 싫어어 아 진단 나게 하네 진짜 아휴 자 어쨌든 갈치놈들 지나서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와 근데 아까 요거 보세요 아주 큰 광석이 있는데 저거는 손으로는 못 잡을 것 같네요 그치 어 이게 뭔가 있다 생체반응로 파편 오케 이따 어렵고 그리고 파편 주변에도 뭔가 더 있는지도 살펴봅시다 이런 녀석이 있네 근데 안 잡히진다 오야야야야야 산소 떨어지기와 동시에 아주 못생긴 못생기 높지않은 녀석이예요 어 어 어 나를 농라시키고 있어 어무야 내가 멀리 왔구나 오우야 엄청 멀리 왔네 보이셔 저 뒷편까지 왔어 내가 와 역시 바닷속 여행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을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생체반응을 정하면 또 어렵으니까 일단 기준으로 빨리 돌아갑시다 아 예 아 어우 진땀나 오우 오 저 모래지역인데는요 아무래도 에 저 넙치같은 녀석들이 주로 허식하는 지역인가봐 어 여기는 에 여기는 거기 그거 이제 갈치녀석배고요 오우씨! 무식할 진짜 오우씨 어 또 일식이야 짜증나는 일식 어 와 근데 완전 어려웠어! 와우! 어 무서워 이럴 때가 진짜 무섭지게 어쨌든 일식 때문에 조금 무서워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생체 반응은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냐가 문제도 이제 아 이거 외엔 없다 이거야? 뭐 지울만한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건데 어 우선은 이 시모스 이것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좀 더 좀 좀 갔다 나름 또 나아가기에도 수월해질 테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고 무슨 뭐 방같은거 만들만한게 없나? 아휴 일단은 에 티타늄 주기에는 일단 하나 있으니까 에 내가 건설장비를 근데 어디다가 짱발하는지 기억이 안나네 어 내가 너무 대놓고 뭐 잠깐 저기 조그만한게 저기 보인건데 아 잠시만 봤구나 어 또 나를 멀리 데서 놔두어가지고 어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나네 어 어 어디 놔뒀는지 어 맛있어 어 뭐라는거지 아 일단 여기 찾았구요 에 에 자 우선은 에 에 에 자 일단은 티타늄주기에는 하나가 있구요 일단 연료전지도 일단은 하나 있어야겠고 어 유리 두개는 있죠 에 유리 두개는 어차피 보관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윤활제 만들려면은 에 에 미역시 세개정도는 만들어야겠죠 근데 윤활제가 어 하나만 있어요 일단 일단 연료전지하고 윤활제 만든거 생각해보셔요 에 자 우선은 에 리역시 얻으러 에 가야겠구요 어이 쉣트 또 체레야? 아 아 인벤톨 공간이 없대 씨 이럴때 인벤톨 공간이 없으면 진짜 화가나요 에 어쨌든 빨리 돌아갑시다 에 에 얼마 부족한거야 하 일단 물도 이제 먹어야겠죠 에 안그래도 뭐 그 물이 에 지금 다 떨어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런데서 죽치고 있어 없죠 에 살아남으려면은 에 확실히 뭔가를 해 해결해야 한다고 에 에 이케 에 이럴때 물 좀 마셔주고 엌 그리고 정리할꺼 빨리 정리해주고 정리할꺼 빨리 정리해주고 우선은 됐고 규나할제 먼저 빨리 만들어 봅시다 아 진짜 여기 이런데 보면 길이 잃기는 쉽상이에요 진짜 한번 길이면은 진짜 막 뱅뱅 도는거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 건설장비 있잖아요 건설장비 찾으러 갔을때 아까도 뱅뱅 돌았잖아 뱅뱅 돌 뻔했지 완전히 그렇기때문에 좀 표시를 좀 해주던가 뭔가를 좀 해야될거 같아요 오케이 이따 놓을꺼 빨리가자 유나할제 만들어 어 연료전 드립은데 얼마로 필요하지 한 두개정도는 뭐 배터리 두개정도는 있어야겠고 하나가 뭔가가 부족하단말이죠 그게 뭐였는지 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나중에 탭티룰러가 한번 못쎄요 지금 열어줄 연료전지 만들자면은 실리콘이 필요하구나 또 실리콘 만들러 가야될거 일단은 유나할제 포문도 유나할제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나서 유리는 어차피 두개있으니까 됐구요 틱타늄중에는 아까도 여기 안에 있었던건데 어 오케있고 하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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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러 가야겠죠? 예 그 실리콘은 실리콘 만들러 갑시다 빨리 으아 으흐 자 사냥하는것도 잊지말구요 어이씨 저 갈치를 나는 갈치 왠지 갈치가 갈치보니까 저를 보니까 갈치가 안먹 먹을마음이 뚝 떨어진다 어째? 어 지난번에요 저거 방송 끝나고 나서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읗오헄 갈치 싫어어 아까 보셨어요 여러분 갈치가 배배를 하고 있었어 크핳 쾅 으허허허헣 또 이런나마 라디오가 오면 어떡하자는거야 오늘 무슨 라디오 라리가 어? 라디오데일 라디오데일 이따 무슨거라는 거야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잔잔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올라가 자 봅샤 빨리 실리콘 만겨주고 그 다음에 열여 전 돼요 배터리도 넣어줘야겠네 벌써 배터리 정리합시다 멋있어 아까 보관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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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다 오씨 안보여가지고 또 그러네 100%인거 있다네 배터리 두개에 오케이 다음에 실리콘 만들어주고 요렇게 해주고 그리고 유날제 실리콘 한 실리콘에 그리고 유리 두개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은 시모스 만들수있다 그전에 먼저 메시지 선비믹 오로라가 모든 회복자들에게 오로라가 오로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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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서 섬같은게 있긴있었는데 저도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더 멀리 떨어져있는게 어 자 우선은 여기서 자 기어 올라서 자 시모스 아아아아 나 또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매니 실수하냐 어 아 이거 티타닌 주계를 놓고 왔네요 예 아 이럴때마다 예 신청곡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심태윤의 클랄라 예 난 왜 이런 걸까 난 모든 게 다 실수야 난 왜 하는 일마다 그런 걸까 난 다 잊고 싶어 지난 날의 실수를 이젠 난 웃으며 살고 싶어 예 웃으며 살고 싶네요 어쨌든 빨리 갑자 예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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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오늘 오늘 시모스를 만드는 날이니까 어 시모스 빨리 만들어야지 어 시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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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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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 잠 못 온 거 아니야 아무리 제가 못생겼든 잠 못 온 거야 저거에 아 아 잃어버린 잃어버린 이거 큰일난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나요 어째잇잇 일단은 미역시 군집인데 요 요 주변에 왔뜨렸으니까 예 거기 할까봐 아 있다 있다 아 아이씨 진짜 눈 진짜 안보인다 이거 이거 뭔가 표시를 좀 해야할 것 같애 어 그래야지 좀 나중에 아잇 뭐라고 쨍장 짐어버렸냐 아이씨 미안해 그래 자 다시 올려 뭔가를 내가 잘못 크릭한 것 같애 그쵸 다시 뒤로 올라 오 자 시모스 자 봅시다 제발 이렇게 해주면은 빰바라 빰바바라 빰바바밤 미디어 미니 잠수중 하나 만들겠다 음 아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휴 그나마나 안전한 수전 수전통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우선은 가기전에 뭔가가 그 아까 전에 그 미리뱁을 통해서 보셨다면 무슨 섬같은게 있어요.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그 몇개에 좀 그 섬이 있긴 하거든요. 섬이 어느오는 지점에 있을까? 어. 뭐... 따로 지금 예 일단은 제가 카메라 일단은 제가 예 좀 보여드릴게요. 예 카메라 통해서. 자 보시면은 지금 제일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죠. 뭐 보니까 이게 명칭이 플러터 아일랜드라고 나와있어 있거든요. 진한 초록색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? 예 지금 보시면은 제 손가락으로 제 손가락으로 보시면은 예 요렇게 생긴 섬이 있어요. 요렇게 생긴 섬인데 아무래도 오로라호의 그 여기 그 끝부분인가? 어... 그... 어디야 아 여기요. 요기 끝부... 끝부분으로부터 조금만 더 요기 위치로 가야할 것 같거든요. 이 부분으로. 그니까 여기가 이제 아... 기지가 있는데 요기니까. 기지가 있는데 요기니까. 기지가 있는데 요기니까. 이... 이쪽으로 가야지. 그래야지 뭔가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. 예. 우선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예. 그래야지 좀 뭔가를 좀 더. 알 수가 있으니까요. 자. 어쨌든. 예. 나침반 같은 것도 얻었으니까. 오. 쉣. 무섭네. 이럴 때가. 어. 우선은. 19. 9명. 보트 있는데 요쪽으로 가보는 것도 있지 말고. 근데. 이것도 수심이 있네. 어. 수심이랑. 이게 그. 수심 한 개도 있나봐요. 200m라는 거 보니까. 이걸. 이걸로 유명해가지고. 예. 더 내려가면은. 데뷔기 입을 수 있다라는 걸로. 확실히 알 수 있는 데뷔기를 하겠죠. 예. 그래서 오로라호 위치도 잘 보구요. 예. 데뷔치도 잘 봐야니까. 어. 와. 이거 자세히 보고 엄청 크네. 보이세요? 이야. 으아구. unm 냄. 여기서榨. üssel. 탈ori울라호. eso. 예. 야. 제외azar. 평소에 따로 파이닌 대부라는거 해서요. 네. 겐해 용기아이 와.. 이렇게 저 더블 ASD 외에도 스페이스 키드로부터 부상을 할 수 있죠? 근데 왠지 좀 무서운 놈이 나올까부터 걱정이에요 동적으로 그쵸? 일단 불키자 자세히 봅시다 일단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오씨 또 이상한 데로 떨어지고 말해 모르겠네 지금 지금 밤이 되니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처음 어딘가에 한 곳에서 창리로 했어야 말이네요 지금 오씨 오밤중에 가니까 이게 더 무서운게 아냐 이거? 오밤중에 가니까 오히려 되게 무서운거 같아 안그래요? 근데 너무 많이 몰려간거 같은데 그렇지않나? 안 되겠다 일단 일단은요 일단 에너지 상태로 봐가지고 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일단 모르니까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좀 준비 자세를 갖추고 해야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서워졌어 지금 아아 갑자기 무서워졌어 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어 아 시모스도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까지 좋았는데 어 어 뭐지 이 공포감 공포감이란거 자체때문에 그러지 에 무섭네요 낮에 가는걸 이제 추천해 추천해야겠다 아 밤 몰래 가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건데 어 밤 몰래 가는게 이게 진짜 무서운거였구나 이게 어이구야 빨리 돌아가시래 빨리 돌아가시래 아허허 오밤중에 가는게 이게 제일 무섭단 말이야 진짜 어 어 뭐야잠깐 뭐야 벌써 찾았잖아 어 다행이네요 어 좋아 어 운 따라졌다 오케이 좋았어 이게 바로 이 플러터 아일랜드 예 부유섬이란 부유섬이란 옷인데 이야 어 엉겊결을 찾긴 했다 엉겊결을 찾긴 했다 어쨌든은 참기름을 여기다 뚱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